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욕보해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이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쿠보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보로와 쿠렌의 몇 사람이 안디오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해 안디오에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오에게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평행본문으로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들이 11장 전반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 백부장이던 고넬료가 성령 받은 사건 이후에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그것은 이방인 백부장인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이 자체가 큰 충격이었어요. 이 일이 무슨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냐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방인 하면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별개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성령의 인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난 일들이 혹이거나 잘못된 일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래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래자들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죠? 어떻게 할래 받은 사람이 무할래자들과 이방인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식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함께한 것이 비날받을 일입니까? 물론 지금까지의 전통과 사상을 생각하면 이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에게 허락하여 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왜 무할래자들과 할래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지금 당장 당신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전통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역사하여 신다고 생각하였던 그 성령의 은혜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기보다는 그 전통에 반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상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붙들고 마치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와 식사한 것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 어떠한 문제점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반응한다고 하지만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시골 마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동료들이 그의 시체를 전쟁터에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마을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가 있는 성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께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게 친구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를 이곳에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온전히 이 일들을 요청했을 때 신부가 미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묻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다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신부가 그를 붙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울타리 밖에라도 묻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그 친구를 묻으라고 말합니다. 전선을 따라 이동해야 되는 군인들의 마음에 이렇게라도 이 친구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여서 친구를 울타리 밖에 묻어줍니다. 또 한번 치열한 전투가 있은 후에 이제 그 마을을 떠나게 된 이 친구들이 다시금 친구의 묘에 가서 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자리를 찾아갔는데 친구의 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신부가 미소 지으면서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댁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 하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노신부가 울타리를 옮겨 놓은 것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반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치 본질이 아닌 것에 본질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반응하며 나아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본질이 아닌 것에 마치 본질인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외적인 어떠한 공격이 아니라 내 쪽에 내 중심을 흔들어 놓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자꾸만, 자꾸만 내 내면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로 집에 가게 된 이야기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듣고서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능력으로 유대인의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열방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도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에 회방자로 방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매순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이 친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짓 잘못하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열심의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내 열정으로만 하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게 시작됐는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이 비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나는 선의로 한다고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늘 주님 앞에서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주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며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집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다른 어떤 사람도 다 구원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의 구원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처럼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일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누린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누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하반절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들들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이방인들과 어떻게 식사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해지더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문화와 많은 그러한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었던 물란한 도시였습니다. 물란한 도시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퀴를 피어 뿔뿔이 흩어져 안디옥에 장착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선해지고 예의바르게 되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나의 어떠한 힘으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께 반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것 성령 받은 자로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유혹과 많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만 반응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신이 보여주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2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비난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냐고 궁금해했다고 한다면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 말하고 있죠. 형제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마도 몰랐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을 형제로 여기며 각각 힘대로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와 사우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고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습니까? 교회의 전통, 내 기준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응한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께 반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로 여길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역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냐 하며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 반응하였고 반대로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을 형제처럼 여기며 그들의 이마여신 성령을 반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반응하면서 일일이 하고 계십니까? 그 차이가 오늘 안디옥교회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 할래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진리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진리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본질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들에 아버지 반응하며 하나님 위리일배하며 하나님 그곳으로 싸우고 비난하며 나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실리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정말 십자가와 군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들 때문에 싸우고 나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앞에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아버지와 성도들과 같이 이미 성령 받았는데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을 반응하므로 하나님 그들이 비난하고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앞에 반응하므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므로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을 구하고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26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이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구할 것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함으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 그래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찾아와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분명하게 내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 앞에 아버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하게 역사에 주신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라는 아버지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자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역사여시는 그 주님 때문에 늘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누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여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옆에 right.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게 원하며 하나님 나의 삶이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discovered 그 주님께서는 Rhôpe를 사ώς